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아주 감동적인 전도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경동제일교회에 엄영수라는 분이 계신데 영수라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장노님과 같으신 분입니다 교회 예배당을 지어야 하면 사제를 드려서 예배당 지으시고 또 교회 모든 관리를 책임지고 또 교회를 평생 섬기시는 그런 직책을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영수라고 하는 직책을 드렸었는데 이분이 직업이 마보였습니다 어느 왕손의 집안의 마보역화를 하셨는데 한 번은 왕손을 모시고 지방 나들이를 가는 길에 하나님이 마음에 왕손 되시는 분에게 전도를 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나으리 예수 믿으시지요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 왕손 되시는 분이 좀 의외로 받으셨어요 평소답지 않고 또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희귀하고 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전도를 하는 이 마부가 아주 특별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 예수 믿느냐? 예 저 예수 믿습니다 벌써 3년이 됐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너무나 마음이 기쁩니다 나으리도 예수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손이 약간 기분이 언짢아졌어요 너가 예수를 믿으면 팔자가 변한대더냐 마부가 양반이 된다더냐 그리고 빈정거리듯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명수가 잠깐 기도하고는 나으리 아닙니다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양반이 되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마부가 더 좋은 마부가 되는 겁니다 아주 지혜로운 말을 했죠 이 왕손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 마부가 하는 말을 듣고 충격도 받았고 감동도 받았습니다 마부가 더 좋은 마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마음이 열렸어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그래서 예수 믿는 도리에 대해서 듣게 되고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거듭나게 돼요 그리고는 자기에게 전도를 해 준 그 마부였던 그 어명수 그분을 나이도 많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형님으로 호칭을 합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왕손인 이 사람이 마부에게 형님이라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목사가 되고 성동교회를 단임하게도 됩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 유명한 전도 일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저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인간관계가 다 바뀌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웠게 바뀝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거듭나요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때 그 모습으로 다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중요한 원리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위의 사람에게는 순종하고 아래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세요 이것이 복받는 구조입니다 잘 사는 구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단과 하와를 만드시고 역시 동일하게 사랑과 순종의 관계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그게 잘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에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축복의 구조가 깨어졌습니다 아단과 하와가 선화과를 따먹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됨으로 인하여 이게 깨어집니다 그래서 아단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 사회에 순종과 사랑의 관계가 거역하는 것과 불순종 그리고 이용하는 관계로 다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법의 같은 피를 흘려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이들 안에 오심으로 이것이 다시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람에게는 순종하고 아래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부터 이 관계가 거듭나도록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확한 지침을 주시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는 자녀를 노역게 하지 말고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모든 인간관계를 설명하면서 가장 정상적인 관계가 되기 어려운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중에 제일 힘든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면 주인과 좋은 관계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도 그랬어요 주인과 좋은 관계 이 주인과 좋은 관계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사랑과 순종으로 관계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에게는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상전들에게는 내 종을 절대로 노역게 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리고 사랑하라고 하는 곤면을 오늘 말씀해서 주고 계세요 사도바울이 이 에베소를 쓸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의 6천만 명을 헤아렸어요 이 노예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주인과 상정과 노예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때 당시 사회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처럼 여겨진 일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되어진 일이죠 그러나 여전히 문제도 많았습니다 주인과 종이 어떻게 같이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나 그런 일로 인한 갈등도 초대교회에 현실적으로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을 원리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종은 상전에게 순종하고 상전은 종을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혀 모르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 유치원에서 배운 거 기억납니까?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거 기억납니까? 동생은 형을 순종하고 형은 동생을 사랑하라 꼭 성경에서 안 배워도 모든 인간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또 다시 읽어요 설교할 필요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매우 심각한 내용인 것은 알아도 그렇게 안 사라지는데 어떡하는 겁니까? 알기는 다 아는데 실제로 살기는 정반대로 사라지는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위의 권위자에 대해서 진심으로 마음으로 순종이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항상 마음의 불만이 되고 그리고 거역하는 마음이 생기고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마땅히 존중해야 될 그 사람에 대해서 흠이 자꾸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아랫사람들을 내가 교만하게 대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오히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아랫사람을 이용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몰라서 못하나요? 다 아는데도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할 수 있는 대로 안 사니까 문제인 거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영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아야 돼요 에덴 농산에서 왜 아당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됐나요? 마귀가 역사했잖아요 마귀가 아당과 하와가 에덴 농산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정말 두 눈 뜨고 보지 못하는 존재라 그가 어떤 장난을 했나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에덴 농산 축복 잃어버렸잖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보다도 위의 분, 위의 권위자에게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고 거욕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 간단히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보다 아랫사람에게는 자꾸 시키려고만 하고 그를 이용하려고 그러고 그 앞에서 교만해지고 난폭하게 되고 이런 마음이 어디서부터 온 건가요? 하나님의 축복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라 말입니다 마귀가 지금 우리 안에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윗사람에 대해서는 불순종하게 하고 아랫사람은 이용해서 내 이익을 얻게 하려고 하는 군림하려고 하는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사랑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알아서 그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배워서 가르쳐서 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거듭나야만 비로소 위의 사람에게는 순종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님 믿고 모든 죄가 사암을 받으며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을 거듭나는 거라고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거듭나야 비로소 모든 인간관계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인간관계로 다 바로 잡아줘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이 가만히 잘 읽어보시면 그저 종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5절 보시면 종들아 그러시고는 하반절에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7절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종들에게 전에는 너희가 그저 육신의 종을 눈에 보이는 그분에게 섬겼지만 이제는 예수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이 모셨으니까 전에는 겉으로만 겉으로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식으로만 상전을 섬겼어요 속마음은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욕하고 그러나 겉으로는 예예 하고 이렇게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까 마음으로 불평하고 비난하고 거욕했다면 그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종들은 상전을 대할 때 육신으로 있는 상전만 대할 게 아니고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그분을 바라보면서 상전을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내 윗사람에게 마땅히 내가 순종해야 될 사람에게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어 그렇게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십니까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 앞에서 상전에게 순종하는데 흠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전에게도 그냥 종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9절 말씀해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이 항상 명심할 일은 예수님 내 마음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게도 종이 있지만 나도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종을 대하라는 겁니다 절대로 종에게 말 함부로 하거나 위협하거나 때리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내가 예수님에게 대우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종들에게 대하라는 거예요 상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고 그리고 종을 대해야 거듭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이 열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정말 믿고 바라보는 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부부관계뿐만 아니고 부모 자녀 관계도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 안에 교우 관계도 다 바뀌는 겁니다 아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성경은 그냥 말만 해놓은 게 아닙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이 초대교회에 실제로 오늘 사도바오리 권한 이 말씀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빌레몬의 집에 오네시무라는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인을 집에서 도망간 종은 사로잡아서 그냥 죽여도 되었어요 그런데 이 도망간 오네시모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바오리 그 오네시모를 알고 빌레몬에게도 돌려보내요 빌레몬도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빌레몬서에 쭉 썼습니다 이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 너가 받으라 그런데 그냥 종으로 다시 받는 정도가 아니고 내 형제로 받으라 기적이 일어나요 어떻게 도망간 종이 형제가 됩니까? 그때 당시 사회에서는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강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단순히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에 그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안타깝게도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는 것에서 그쳐요 여러분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진짜 믿는데도 인간관계가 해결이 안 된다면 그건 예수님을 아직 제대로 믿은 거 아닙니다 나 분명히 믿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위에 피 흘려 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대 분명히 믿어 그런데도 부부관계가 해결이 안 되고 나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았어 그런데도 부모 자식 간에 하나가 안 되고 형제 간에 하나가 안 되고 교인들 사이에 하나가 안 되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엄청난 은혜 우리 모든 죄가 사함 받는 이런 은혜를 받고도 어떻게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이 안 돼요 정말 속이 터질 만한 일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싸우는 데인 줄 알아요 그런데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은 실제로 그러니까 말이에요 교인들끼리 싸우고 교회들끼리 싸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속죄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가요? 알아도 너무 잘 알아요 알아도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이 우리 위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있었으니 우리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고 알아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도 싸움이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죄사함 받은 것까지만 알지 왜 죄사함을 주셨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까지 알아야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만 아니 부부 싸움을 하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그리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교인들끼리 싸워도 해결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고 그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러면 죄사함 받는 정도쯤으로만 아니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아는 눈이 열려 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것을 진짜 눈 뜨고 보게 된다면 어떻게 싸워지나요?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교인들 사이에 어떻게 싸워지나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림으로 인하여 모든 관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히브리스 12장 14절 말씀해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정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 모든 사람과 화평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말을 들으면 오히려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분도 있어요 왜? 어떻게 거룩하게 살고 어떻게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사느냐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못하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안 되던데요 목사님 예수 믿어도 죄 안 짓고 살고 모든 사람하고 화평할 수가 없던데요 예수를 믿어도 죄산받는 것까지만 아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오신 것을 알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어떻게 죄짓고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어떻게 싸우고 살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오신 그 예수님을 아는 눈이 열려야 비로소 야 이제는 진짜 거룩한 삶 모든 사람과 화평한 삶을 살게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우서 13장 5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거룩하게 되고 화평한 삶을 사는 핵심이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을 다 바꿔놓는 거예요 교회에 어느 중요한 회의가 열려서 목사님께서 교회 중직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여섯 분이 그 문제를 놓고 회의를 하려고 모였는데 일곱 사람이 왔어요 누구 한 사람은 회의에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온 거죠 자 난감해졌습니다 목사님도 어느 분이 연락을 못 받고 그냥 자기가 임의로 왔는지를 순간 알기가 좀 어려워서 연락받지 못하신 분은 돌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장노님 한 분이 아 예 제가 연락을 받지 못했는데 그만 제가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고는 일어나서 나가시면서 여섯 분이 회의를 잘 마쳤어요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분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 안건은 그 장노님이 꼭 계셔야 되는 안건 아닙니까 그 장노님이야말로 이 문제를 의논할 중요한 분이신데 왜 목사님 그분은 부르지 않으셨던 겁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글쎄 말이에요 제가 그 장노님을 분명히 불렀습니다 그 장노님을 꼭 오셔야 된다고 그런데 누군가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서 얼마나 사람이 부끄러운 처지가 되었어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서 일어나서 나가야 되니 아마 그 사람 생각에서 그 장노님이 자기가 부르지 않았는데 왔다고 나간 모양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마음이 모시고 그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보면 기가 막혀요 우리가 사는 삶이 시험이 와도 그것이 다 감동으로 바뀌고 말이에요 정말 행복하다 정말 멋있다 그렇게 살게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구원받은 자의 사람은요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장 아파하시기 때문에요 사랑과의 관계가 비틀어진 것 깨어진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장 아파하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언제 근심하실까요? 우리가 깨끗하게 살지 못하고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느끼시나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관계를 다 바꿔 놓으세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사람에겐 순종하게 하고 사랑해야 될 이들은 사랑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예수님 그분이세요 순종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정말 알게 되므로 순종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이 성찬이야말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누리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함부로 말했던 것 예수님 내가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 내가 다스림받지 않고 그제 생각나는 대로 감정대로 함부로 말했던 것 우리 정말 회개하고 성찬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내 사랑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었나 반드시 마귀가 역사한 것이에요 문제가 있었다면 가정 안에 또는 일가 친척 속에 교우들 사이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관계에 깨어짐이 있었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악한 영예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풀어지지 않을 관계가 없어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